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진짜 너무 떨려요. 못 갈아입고 하면 되겠다. 이렇게 떨리는 연말 취재 처음입니다. 그걸 못 하면은 이제, 그걸 뭐? 아니, 딱 사진 있어요. 그걸 못 하면, 무대가 그냥, 될 것 같죠? 두 사이 Until the other time, 오른손을 잘 했지? 오른손 많이 했는데. 높이 수 있어요. 자, 디아라이식! 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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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던대! 쭈!돼!돼! 너무 어려워요 저 그냥 여러가지 생각을 못해서 부족해 생긴 그날부터 계속 무난한 세계를 넘어서 계속 우리 자신이 더 아마 자신이 더 영원히 함께니까 D&L Lalalalalala Lalalalalala 우연히 연이니까 D&L Lalalalalala 우연히 연이니까 D&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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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Andrew 킬마스라는vest 크리스마스라니 얘들아 믿기야 여러분 다녀오겠습니다 렛츠고! 한국에서는 왜 블루 카페 이런 거 안 왔어? 왜 블루로 안 왔어? 레드 카페! 그거 레드 카페 아니면 레드 카페인가요? 블랙 카페 소리 없나요? 아닌가? 물어보세요 맞아요 참신하는 화이트 카페 저희가 레드 카페에 섭니다 순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니까 더 예쁘게 모집을 잘 하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온 엔전 주제가 넘버 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참여해서 부탁드릴게요 자 반대 보시고 하나 둘 셋 아 네 달라요 자 이번엔 왼쪽 한번 만드시고요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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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네 어떤 소감으로 이 무대를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해 볼게요 이번에 오늘 또 특별하게 저희 슈가님이 저희 슈가님이 5년만에 가요대전에 처음 나오는 네 아파서 못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오늘 첫 데뷔입니다 오늘 첫 데뷔입니다 오늘 아빠의 첫 가요대전 보여주시죠 블랙카이 데뷔 아 아파서 못 나오고 네 그래서 정말 데뷔하는 마음으로 오늘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넘버 원 소개 저희가 최대한 주제를 지진한 제가 라스트 페스티마스가 뽑았다고 합니다 이따가 소감을 말하지 못하겠는데 소감을 말해주세요 먼저 소감을 말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저희는 아니지만 저희만 듣지 않게 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다 꼭 메뉴 페스티마스 저희만 듣지 않나요? 이게 저희가 연습생께서 출장 오르던 노래 아닙니까? 그렇죠 일단 이 노래를 불러주신 왠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의 추천을 받으신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메리 페스티마스 메리 페스티마스 똑같은데? 할려듬 멘트로 똑같은데? 탈렉하시면 다 들어가지 셔츄 셔츄는 무대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돼 셔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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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셔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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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갈아입어야 되는 코스가 무제하게 안 입어져요 녹zę사 와, 무뎌 형님의 모습이 되고요. 와, 멋있다. 와, 잘생겼다. 아, 이제, 이제. 자, 인사 한 번 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둘, 셋, 하나, 셋, 가세요. 일단 이 노래를 불러주신 왼 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희의 추천 음악을 들어주신 아미 여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부탁드립니다. 네, 크리스마스! 참, 참. 저희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매일은 크리스마스처럼 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매일 금에도 더 멋진 크리스마스를 나눌 수 있게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선 좀 이미 너무 많은 것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특별히 들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? 소원! 아, 제가 올해 빅무드 학대 기숙사를 드리고 있었어요. 그래서 오늘 함께 사태내로 들어가는 게 소원입니다. 축구한 튜포트, 파인이전 넘버 1! 넘버 2! 그럼 연말만 되면 팔질까? 자꾸 집에 있고 싶고 많이 먹어. 또 아, 이제 무대 전에 먹어. 많이 먹으면 안 되겠네. 그래도 먹자. 무대 전에 많이 먹어야죠, 형.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떡볶이에요 매일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냐 뭐가 중요하나 미리 안 나는데 별 감옥사람 1위 크리스마스 수고하러 간 건 경주로 컴퓨터에서 왔는데 내가 막 울었어요 산다워부터 경주에 안 온다고 내가 우리 집에 없으니까 안 온다고 막 울었는데 아빠가 마이크들업 DNA Not Today를 하는데요 밥을 너무 많이 먹었지 저희 어머니가 TV보다 물만두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쪽에 있으면 안 돼 어 얘들아 좀 뒤로 가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뭔가 리듬을 차지 그냥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그대로 나와요 이렇게 잡더라고요 볼 수는 어쩔 수 없다시더라도 본무대 때 들어와 있어요 전반적으로 뒤로 오는 걸로 랄랄라 때 랄랄라 중앙에서 잡아서 그거 맞춰서 들어왔어요 와이파이로 벗어나서 방문하자 네 저 멀리서 남중 어딘가 와이파이 와이파이 열심히 하자 블루투스 자 반갑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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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좋은 세대야 와이파이가 터지고 블루투스가 세대되나 21세기에는 좋네 여기 승물이 당당 승물도 기상캐스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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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천효정 많이 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. 응원해주시라고. 모두 크리스마스 하나요?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! 메리 크리스마스! 행복한 성탄을 보내세요.